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인 노무사와 수사절차 상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3일이고 사건번호는 2015도 6326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인데 7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번에 선고한 거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무죄였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유죄치주로 파기된 거죠. 적용범죄는 공인 노무사법입니다. 공인 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노동관계법정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공인 노무사였어요. 그런데 건설업체 산업체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건을 의뢰받고 창고인 진술 예상문답서 그 다음에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그 다음에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법률상담과 의견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형사사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이라면 그걸 해주고 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그 아까 말한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무관리와 상관없는 내용의 상담을 한 것으로 돈을 받은 거면 변화사포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결국 이 산업재해나 근로사망 임금체불 사건에서 창고인 진술소서라든지 형사사건 처리 절차 피의자별 적용 법령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즉 문제제기 이유가 이겁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노동관계법령의 상담으로 볼 수 있느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사건 처리 절차라든지 주요 판례,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법률상담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관한 의견서도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서도 수사절차의 개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안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상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결국 노동관계법령 상담인데 수사나 수사절차를 전제로 한 법률상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 판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의견에서 작성한 경우에 수사절차가 개시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법률 유사지격이 있습니다. 세무사도 있고요. 공인노무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이런 사람들인데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지격, 유사지격이 여러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안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